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021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폴더블폰용 소형 OLED 디스플레이 출연량이 천만대 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6년에 폴더블폰 출연량이 1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형 디스플레이에 약 9.7%로 차지된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폴더블폰에 대한 전망은 커지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늦게 출시를 합니다. 2024년,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폴더블폰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이엔드컵 스마트폰 위주의 폴더블폰이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회에 한 천만 주 이상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폴더블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더라고요. 작은 게 이런 것도 이쁘지만 저는 시각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싶고 오늘 폴더블폰 얘기하지만 폴더블 노트북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폴더블폰 시장에 성장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2022년에도 삼성전자 내 지배적인 점유율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가기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분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더블폰 출시했을 때 또 케이치 바텍에 대한 관련주들을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런 관련주들 소부장 부품들 종목들 어떤지 좀 살펴주시죠. 네, 한번 관련적 종목도 보겠습니다. 케이치 바텍도 있고요. 생경하이테크도 있고요. 인터플렉스도 있고 파이테크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인터플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보시면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정고점 돌파하는 게 확인되고 있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테크닉스인데요. 파이테크닉스는 정고점 매물대를 통과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시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는 2차 전용 테이프 만드는 회사인데요. 테이펙스도 관련된 종목으로 주목이 되는데 예전에 폴더블 폰 이러면 케이치 바텍이라든가 세경하이테크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잖아요.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매번 어떤 테마성 내용, 이슈적인 내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주긴 합니다만 그때그때그때마다 오른 종목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인터프렉스, 테이펙스 이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 실적은 또 각각 제각각인 것 같아요. 실적들은 좀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지. 저는 차트 상으로 보면 현재 인터프렉스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인데 기본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다. 실제로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0.5% 빠지고 있습니다만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한 차례 좀 올라와서 올라와서 좋은 고점 부근에서 조금 새로운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지 않겠나 싶고요. 거래량이 아직 좀 큰 폭으로 터지지는 않았는데 좋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과거에 테이펙스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한솔 케미칼 때문에 빠졌어요. 이 한솔 케미칼, 반도체 공정 소재 공급사로서 역할을 한솔 케미칼에 대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한솔 케미칼의 자회사가 또 테이펙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같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화 현상이 나오는 게 시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된 거고요. 2021년 11월달, 11월달에 보시면 주가가 한 차례 올랐다가 쭉 빠졌는데 그 이후로 해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만 실적 성장이 좀 나아지고 올해 2022년 실적 성장이 다시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나친 저평가 상태에서 2차 전지 TF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펙스가 7만 8,700원인데 좀 하단 짧게 제한하겠습니다. 6만 9천 원 정도, 6만 9천 원 정도 하단 좀 제한시키시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좋은 거죠. 9만 원 선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뭐 트레이딩이든 중장기로 대응하시든 좋은 것 같은데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굳이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항상 종목을 대하는 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테만 이슈 가장 조금 눈여겨보시는 섹터 폴더블폰 관련한 섹터고요. 또 그 안에서 테이펙스를 지금 매매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테만 이슈 주식회사 각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